야, 김치찌개가 아니고 김치 범벅 아니냐, 이 정도면?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이제 물 조절을 하고 넣어야죠. 크장님, 저 비주얼 어떠세요? 아, 좋다. 네, 저부터 끓여야 돼요. 약간 비주얼은 기가 막히잖아요. 오, 진짜 요리사가 한 것 같아. 야, 발 안 부으니까 이게 더 안 불어, 이거 오늘. 차라리 여기다 이렇게 끌게요, 더 빨리. 어, 그래, 지금 고기 안 부으니까. 여기가 더 화력이 더 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화력이 더 셀 것 같아. 3대가 안 되지, 지금. 어. 3대가 안 돼. 쫄아야 되네요. 어, 쫄아야 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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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얘네. 오, 냄새 좋은데? 오. 오. 자, 밥 잘 됐나, 근데? 네, 지금 한 번 열어보겠습니다. 열봐, 열봐.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분명 약간 장버지 밥. 오. 오. 와, 밥 냄새. 짜라란. 짠짠짠짠짠. 와, 괜찮네. 잘했어, 잘했어. 근데 밥 진짜 괜찮다. 진짜. 밥 진짜 괜찮아. 이제 먹자. 빨리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박수. 박수가 절로 나오네. 이제 밥 먹을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어우, 난 이게 기대된다. 김치찌개. 근데 다 식었어요. 좀 식었어? 김치찌개도 식어도 맛있는 거잖아, 원래. 그럼. 건더기를 먹어야지. 야, 너 그거 알지? 식었는데도 맛있으면 진짜 맛있는데. 아, 다행이다. 식었는데도 맛있으면 진짜 맛있어. 아, 다행이다. 맛있어. 아, 꽁치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는데. 응, 아니야, 꽁치 그거 아니야. 다음에 제가 꽁치를 한 번. 김치찌개는 목살, 돼지 목살 김치찌개. 쌀이에요, 형님. 국물까지 해가지고 같이 드시면 맛있어요. 식었다. 괜찮아? 너 왜 학교 밑에 골목에서. 그래, 그 맛이야. MSG 맛이야. 많이 넣었구나. 국물을 많이 묻혔어. 많이 넣었어. 아, 근데 제가 아깝다. 형, 여섯 살 때 미국에서 학교 앞에서 빨던 떡볶이랑 똑같은 맛이죠? 똑같아요. 맞죠, 미국에서? 똑같아요. 맞죠, 미국에서? 미국에서 떡볶이 팔아? 아, 요한이 형 이거. 아, 요한이 형 이거. 미국에서 떡볶이 판다고? 이거 농담 던졌는데 이거 진담을 받았거든요. 진짜 아니야. 진짜 그만큼 맛있다고. 아, 그래. 요한아, 진짜 맛있어. 진짜로. 맞죠, 형? 이게 왜냐하면 오래 계속. 아, 근데 나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진짜 맛있다. 아, 그럼 이걸 사가지고 들어가도 돼? 형, 진짜 닭발 드셔보세요. 닭발. 닭발. 닭발 진짜 맛있어요. 그거 어떻게 먹어야 돼, 지금? 형, 먹어봤어? 네, 처음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한 입에 다 넣어. 이렇게 해. 응. 응. 봉을 잡고. 이거 한 입에 다 넣어. 여기를 봉을 잡고. 물어. 물어. 뜯어. 입에. 넣고. 물어. 넣고. 근데. 뜯어. 입에. 형, 먹기 좀 안 먹어도 돼요. 아니, 나. 먹기 좀 그런 거 안 먹어도 돼요, 형. 한 번만 보고 싶어. 영어는 없는데? 이제 안 먹어도 돼요, 형은. 이러면 닭발 중독되는 거 아니야? 형, 먹는 거야지. 뼈가 나오잖아. 내 혓바닥으로. 계속 먹어야 돼. 달고를 생각해. 뼈는 먹어야 돼? 아니, 아니, 아니. 딱딱한 뼈는 안 먹고. 물렁뼈만. 조그만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냥 먹어. 그런 거를 이제 뱉으면 돼. 다 딱딱한 것 같은데? 형 스타일 아니야? 어. 맛있는 맛인데. 이거, 이거, 이거. 이미지 때문에 못 먹어. 이미지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한국 사람들도 많아. 응. 이미지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어, 이미지 때문에. 아, 이미지 때문에. 아, 이미지 때문에 못 먹어. 땡큐. 진짜 합금이들. 그럼 일단 다들 잔을 채우고. 아, 그러자. 그러자. 형님 한 잔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자.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태풍이요. 아유, 태풍이요. 태풍이요. 나왔다, 태풍이요. 태풍이요. 어. 태풍이요. 즐겨봐! 이 채널.